WX냐 뭐 WX냐 그게 안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일단 그러면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는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90서부터 90서부터 110까지 나온대요. 85부터 이게 110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만 이렇게 그냥 100원이 100인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팀 12명 중에서 사이즈가 어떤지 그거 사이즈 그거를 좀 적어달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차를 이제 오늘 몇 명인가 적어서 차 몇 대 주문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티셔츠 그거 사이즈 적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날 이제 차 안에서 노인네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냉숭냉숭에 갈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가방이라든가 뭘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뭐 귤도 넣고 뭐 바나나도 넣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과자도 넣고 해서 입맛 다실 거 그거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점심이나 그 뭐 먹든지 그분들이 뭐 안 먹고 오시면은 우리 오가 목사님께서 또 뭐 김밥을 준비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지만은 올 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인지 그분들이 다 끝나고 떡지기도 떡 아웃셉도 네 거기 들어가야지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분들이 오실 때 떡도 하면은 참 좋지 그럼 떡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 뭐 요런 뭐 요런 뭐 요런 한 택에다가 타면서 하나씩 포장을 해가지고 넣어준다든가